오랜 기다리셨습니다, 현인전 특집 야식 편입니다. 야식 편 드디어 2부의 문을 열어봅니다. 첫 번째 출전 야식입니다. 어떤 메뉴일지 공개하겠습니다. M, J, D, O, C. M, J, M, J가 뭐지? 먹자 아니야, 그냥? M, J는 맵지라는 뜻입니다, 맵지. 닭발과 오돌뼈를 섞어보니까 맵지? 근데 어떻게 해? 주씨의 씨를 들어간 쿨! 시켜주는 거죠? M, J, D, O입니다. 너, 이런 뚱뚱이야! 알아서 참고! 아이고, 아이고. 닭발. 오돌뼈. 가짜 칼. 가짜 칼은 왜? 이게 여기인데. 뭐가 있어감대. 이게 여기인데. 뭐가 있어감대. 아, 어렸구나. 어머. 어머. 여러분, 추억이다. 2조합이다. 3분, 1분. 1분. 닭발이 3분. 닭발이 3분. 자, 오돌뼈가 1분 40초. 아, 멋있겠다. 조심, 손조심, 손조심. 아, 잘 되네, 칼이. 어? 어? 이거 뭐, 뭐? 멋있다고? 멋있다, 멋있다. 아이고. 아, 거기다 사뿐히 올려주십시오. 자. 여러분, 된 거예요. 끝이에요? 네, 끝이에요. 이 콜라보에 유기가 오면 여기 숟가락 긁어드시면 돼요. 아... 아, 닭발을? 음, 맛있다. 이거 돌뼈랑 같이. 아, 밤에 이거. 아, 터졌다, 터졌다. 터졌다, 터졌다. 아, 내가 닭발을 막 되게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닭발을 먹으면 아쉬운 게 아마 그 콜라견만 있잖아. 이게 그래서 고기는 조금 없다는 인약에 이런 걸 아쉬워하는데 이렇게니까 고기 아쉬움이 찌워지네. 아, 땀 날 때까지 먹어야 돼요. 오, 근데 진짜로 살짝, 오, 야, 왔어. 맵다. 어우, 매워. 어우, 야. 아, 이거 약간 말이죠? 야. 아, 그 치즈 같은 거 갈아주듯이. 오, 비즈 같아. 오, 오. 오, 오. 잘한다. 아유, 감사합니다. 김윤상 씨. 여기 있습니다. 됐어. 달달하니 좋으네. 아, 한 번에 간다. 아, 좋다. 오, 맛있다. 아, 강력하다. 음. 오. 이게 얼리니까 훨씬 효과가 좋은 게 그냥 혓바닥에서 뭔가 녹여주면서 이렇게 쫙 퍼지면서 이렇게 매움이 싹 가시네. 다 좋았는데 말이죠. 네. 좀 성의가 없었어요. 두 개가 말이죠. 이거 그냥 두 개 데워서 넣은 것 뿐이고 하다못해 치즈라도 뿌려서 하다못해 녹여주든가. 뭔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흔한, 흔한다라는. 그냥 두 개 데워다가 그냥 같이 먹은 것밖에 없고. 쿨, 이거. 쿨, 이것도. 다 하는 거잖아요, 우리. 월일 때부터. 21점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게 그냥 나왔으면 아, 이거는 저는 10점대 밑으로 내려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얼려서 이렇게 잘라준 거. 아, 여기 신박하지 않았나. 20점입니다. 저는 19점 드리겠습니다. 19점. 제 점수는요? 네. 20. 20점 되겠습니다. 양심 찔렸어. 네, 80점. 네, 80점으로 스타크랍니다. 그럼 이거 올라가야 되겠죠? 아, 밀어내네요. 그래, 도란도란 밀어냅니다. 자. 동점이에요. 네. 아. 자.